포항시 등 일선 시구는 FTA 체결 이후 수입량이 급증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. 피해보전직불제 지원 대상은 당근과 노지포도, 시설포도, 블루베리 등 4개 품목이며,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은 노지포도와 시설포도, 블루베리 등 3개 품목입니다. 신청 자격은 FTA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장목을 생산한 농가이며,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7월 29일까지 각 읍면 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.